지난 일요일 포천 고모리로 산책 겸 드라이브 다녀왔어요. 강아지도 데리고 요즘 만보 걷기 중이거든요. 날씨도 많이 춥지 않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춥다고 옹크리시지 마시고 아름다운 풍경 보러 많이 산책 다니셔요. 오늘의 영상은 어느 꽃님이 제라님 겨울철 물주기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하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가드닝 팁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오래 키우신 제라님계의 고수님들의 방법과 좋은 꿀팁들을 모아 접목해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 집의 환경은 어떤지 제일 먼저 파악해 주세요. 우리 집의 햇빛이 잘 드는지 바람은 잘 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잘 맞춰서 해주셔야 하지만 큰 탈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돗물을 바로 주지 않고 저는 하루 정도 통에 받아 두었다가 염소 성분이 날아가게 되면 그때 주거든요. 세 번째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엔 제라님도 춥겠죠. 그러니까 한낮에 해가 많이 들 때 그때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물을 주신 후에는 습도가 올라가니 창문을 잠깐이라도 열어서 꼭 환기와 통풍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느 꽃님은 다섯 번째로 월요일에 줘야지 금요일에 줘야지 하고 요일을 정해서 물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제라님도 물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덜 좋아하는 애가 있겠죠. 화분을 들어보시고 가벼울 때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에 두상관수와 저면관수로 저는 물을 줘요. 위 흙에 한 바퀴 물을 돌려주시고 또 밑받침에 저면관수로 물을 조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에 겨울이라고 제라늄에 안 무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블랙맘바 좀 있으면 분갈이에서 예쁜 꽃이 필 텐데 아차하는 순간에 몸뚱아리가 까맣게 돼버렸어요. 간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물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보자님들께서 물 주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윗 흙을 만져보시고 포슬포슬 말랐을 때 그때 손가락으로 흙을 한번 뒤섞여 보고 그런 다음에 물을 주시는 거예요. 비가 여러 날 올 때는 매번 주시는 방법 말고 목마르지 않을 만큼만 주셨다가 날이 맑아지고 그러면 평상시대로 주시면 돼요. 물 며칠 굶겼다고 제라 금방 안 줬거든요. 그런데 물을 왕창 주면 물러서 죽겠죠. 저는 물인심이 좀 후한 편이라서 우리 집 애들이 좀 고생하기도 해요. 제라늄과 함께 행복한 가드닝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뵀으면 좋겠어요. 물 주기를 초보자님들께서는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경험이 진짜 선생이라고 자꾸 하시다 보면 어느 만큼 주면 이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필사한 시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커버거의 작품인데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